안녕하세요 리버하쌤입니다 여러분 Sit! 무슨 뜻이죠? 안따?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Don't you sit there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? 그냥 거기 앉지 마라? 오케이 everybody we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오케이 오늘 약간 나겠네 지민? Don't you sit there? 네? 여기 앉지 마라고? 네? 오케이 Come on 지민 Don't you stand there 네? 서 있지 마라고요? 방금 앉지 마라면서 뭐야 사장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왜 앉지 마라고 하고 왜 갑자기 서 있지 마라고 하지? 사실 동사 Sit! 안다란 뜻이 맞아요 하지만 있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있다 말할 때 비동사만 쓰는 사람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Sit! 동사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on't you sit there 표현은 가만히 있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아 저 여자 진짜 마음에 든다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Don't you sit there? Go talk to her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Don't sit there 라고 하면 확실히 거기 앉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 자스 단어 때문에 루앙스 차이가 아주 커요 Don't you sit t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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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somethin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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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you sit t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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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That car has been sitting there all day That car has been sitting there all day 진짜 차가 막 앉아있다는듯이 아니죠? My backpack is sitting on the couch My backpack is sitting on the couch 가방이 뭐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있다는 듯 아니겠죠? 자 어때요? 이제 셋 동사 상황에 따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?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? 그냥 집에서 징글딕글 하실 거예요? Don't you sit there? Do something! 그리고 서점에 가시면 재챗! 확인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북도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잉! Don't you sit there?